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넘는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 어플인 하양국사 오늘의 문제 1월 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자료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 오른껏 와 벌써 이 문제까지 풀었을거 예상이 안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진짜 이 회차 내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에요 솔직히 이 문제가 어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일단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1번 아니면 3번 골랐을거거든요 특히 1번 골랐을거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데 사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됐다는데 러시아는 일본이 뭐쩍쩍해서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뭐 깽판을 치던간에 뭐 조선을 때리던지 뭔가 어떤 짓을 하던간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러시아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시켰던 조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강화조약이 바로 포치머스 조약이에요 러시아는 이긴 다음에 앞으로 조선 나만 건들거니까 니 빠져있어 이걸 규정한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도 사실이 발생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게 중요한데 사실 기본적인 흐름은 좀 어떻게 되냐면 포치머스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나를 건들 사람은 없어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반발하면서 을사의병이 발생했어요 기본적으로 한능검은 여기까지 흐름은 잘 나왔어요 아니면 뭐 을사의병 외에 헤이그 특사가 나온다 얘까지도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렸던 이유는 얘를 몰랐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종식이란 인물은 그 을사의병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돌석 아니면 최소한 최익현 정도는 다 아시마한데 어? 민종식이란 인물도 그 을사의병이었어? 이걸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얘네 둘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낚이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 흐름이랑 을사의병의 고난도 키워드인 민종식이란 인물을 몰랐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가임무에명이 오른건 오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벌써 나올 만한 시점의 문제들은 아니지만 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전략 알려드리기에 너무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 집중 잘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문제 키워드는 쉬웠어요 뭐냐면 시무 10조를 진성룡하고 올렸다 최치원이에요 시무 10조 최치원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시무 28조 최승룡 봉사 10조 최충원 이런거 많이 헷갈리면 되긴 하는데 어 이 문제도 정답 키워드가 좀 어려웠어요 아마 또 헷갈리신 분들은 1번 찍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지도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천방이문표 강수 이도설총 신문화생동 원효까지는 조금 어떻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1번이 누구지 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결론으로 말하면 정답은 4번인데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키워드는 최근 기출에서 나와가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까다로운 키워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약간 저라면 어떻게 접근했냐면 회인사 묘계상탑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최치원은 통일신라 하대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걸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어 통일신라랑 신라를 좀 구별해서 적사하셨거든요 아 물론 신라에만 있었던 왕이라든지 지증왕, 거품왕, 진흥왕 이런걸 다뤘으면 구별하는게 맞는데 통일신라던간에 그냥 신라던간에 어쨌든 신라라는 틀이 자체가 바뀐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 활동한 시기가 통일신라 하대니까 그 인물이 활동한 시기는 사회상 신라라는 나라가 멸망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가 사회상 신라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몰랐더라도 아 시점상 이 인물이 이때 활동했었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능검 선지 내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 접근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선지 내에서 모르는 키워드가 있더라도 핵심을 잘 보시는게 중요했습니다 3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으란건 아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운데 이 문제도 낚이신 분들은 약간 어떻게 낚였을거냐면 2번을 찍었을거에요 100% 낚이신 분들은 왜그러냐구요?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의 경우에는 양규 나왔어요 요즘 양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거라 2차 침 방어한 인물 좋아요 자 윤관이 구성을 쌓았대요 자 여진 예종때 별무만 권해가지고 동북구성 숙정한거 여진 몰아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자 오답의 경우에는 아마 귀주성을 보고서 거란 3차 강강찬을 생각했을거에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을 찍기 위해서는 얘를 보는게 아니라 얘를 봤어야 돼요 지금 강강찬 안나왔어요 자 무슨말을 하고싶은거냐면 첫줄만 있는 분들은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에요 끝까지 읽으라는 얘기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귀주대첩도 아니고 귀주성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나온 인물은 강강찬이나 박서에요 자 박서는 몽골의 1차 침입을 방어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상으로 거란 여진 몽골이니까 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인데 이런걸 디테일하게 안보신 분들은 이 문제 틀렸던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끝까지 읽고 선지도 끝까지 읽는 습관을 이렇게 안들이시면 이런 문제 제대로 날라갑니다 4번 가나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쉽네요 자 여기는 3.15 부정선거하던가 대학교수단의 시위행진단 이런걸 보고서 당시 이승만정부 때 장기 독재하려고 선거판 바꾸다가 대규모로 일어난 4.19 명단을 다룬거고 우측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명동성당도 힌트가 되지만 더 중요한 키워드 호원철폐라는 독재사도 얘는 몰라도 호원철폐라는거는 4.19 상 호원조치를 말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선제 안할거에요 헌법 안 바꿔요 했다가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일으킨 6월 민주항쟁을 다룬거에요 이런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했고 그래가지고 정답 키워드 보면은 어디 1번은 63시이고 군부족제사도하는거는 5.18 민주환동이 조금 더 가까워요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그 9차 개헌을 통해가지고 5년 단임에 대통령 지선제 개헌을 이끈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거 5.18 대통령 하향을 가져온건 4.19 혁명이기 때문에 그 5.25분들이 잘 분석해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이거는 거의 맨날에 나오는 유형이예요 자 마지막 5번 아래사진에 문화사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거 물어봤는데 어 여러분들 이 5층의 구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법주사 8상전인거 알았어야 돼요 이거 건축물인데 보통 이렇게 5층 구조로 내는거는 사실상 얘만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건 얘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이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어떤 접근법을 권장하냐면 만약에 20번대 후반쯤에 건축물 유형이 나오면은 보통 조선시대 후기를 낸 가능성이 높은데 얘를 정답을 낼 가능성이 진짜 농담 아니고 90%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는거 가장 좋아하는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이 있다 얘에요 무조건 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이건데 충청국도 보은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은이란 키워드가 있던지 아니면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5층 목탑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얘 찍어요 보통 가장 정답 키워드 잘 내는게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물 유형을 정말 모르겠다 얘를 꼭 기억해가지고 얘랑 관련된 핵심 키워드만 잘 외우시더라도 한 문제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거 여러분들이 보충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의 경우에는 금산사 미륵전이구요 현주랑 중층의 불전주 가장 큰 규모를 가진건 화음사 각광전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합천해인사구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선지는 가볍게 보시고 얘를 가장 먼저 외우신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오늘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